아직 6발 남았다 오늘 같은 미션 솔직히 어? 어? 미성 저 필살기 있는거 다 쓸게요 안 먹히나 봅시다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차파는 5 아 바쁘게 해줬죠 왜절끈 아니 내가 왜 기피느냐 아니 이 두사람보다 피가 왜 더 깎았지 희한하네 기다려 아 저한테 오세요 별 빨리 나 잘못 들었나? 뭐야 중발 뭐지? 대체 어디 발 들은거야 아닌데 아까 분명히 지게 느낌 나는데 아 아까 중발 맞구나 진짜 빡집중 빡집중 이번엔 중옥 필살기 있습니다 필살기 다 꺼내야겠다 아 죽을 뻔했다 아 죽을 뻔했다 드러나 잠시만 어 이거 올라가시네 어 이거 올라가시네 클리퍼 아 혹시 LP 중독 형님 최소 어? 하면 무조건 개필건데 어시도 어시피 좋네 어시도 10개니까 중독 형님 라스트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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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스타트 조크현 중옥 한번 중옥 한번 갔으니까 이번엔 방피살기 개피 개피 이것도 나왔다 무조건 나오데데요 일단 어시어시 나이스 터넌 방이 타야지 와! 방문이 뭐야? 놀래라 어! 잡혀 없이 잡혀 없이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나이스 어시까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타졌다 와 방이 왼쪽 숨어있었어 방금 방이 왼쪽 숨어있었어 방금 방이 왼쪽 숨어있었어 스페셜 포인트 스페셜 포인트 방금 방금 방을 대비해 공격 runners 아니 성공각인데 오 깜짝이야 아 띵이였어 어! 황둘 안 먹었네 띵 안 되셨네 한 번 져도 돼 근데 질 때 킬을 좀 하고 죽으면 좋겠는데 그죠? 아홉시 분이 저 쳐다보느라 딥빙 되셨나봐 지금 포킬 없이 무조건 순수 AK11킬이죠? 오 과연 100피의 듀얼 에켄은 방어선 설을 줄 알았더니 설을 안하네 뭐지? 동네 한바퀴? 어차피 4풀 다 하실텐데 저기 아하하 아 그게 muchís 야 Uh 어..뭐야 어..뭐야 눈에않다고 늘려야한다 주노바님 스위트하시다 저랑 키높이 맞춰서 와주시네 같은 눈높이로 빨아봐주시기 입가는거 보셨나 보다 얼굴은 수염 가득한 루도프의 실체 왠지 세이브하실 것 같아 아 역시 방아영인들 만만치 않아 여기가 거짓말을 해봐 아 이거 먹네 공룡빨 안되요 공룡빨 안되요 공룡빨 안되요 공룡빨 안되요 아니 아니 안돼 자 순수 14킬 공격에서만 14킬 사우시 그렇지 이렇게 사줘야지 실제로 저렇게 나가면 진짜 그냥 아홉건데 혹시 모르죠 산에서 루돌프인 척 아홉거리 남자답게 맞춰판을 바로 그냥 개돌 바로 런 아홉거리 아직 6발 남았다 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낙하충격 없어요? 아 그거 2층에서 떨어지면은 피 6달 거든요 근데 그거 입으면 피 4달아요 이정도 덜 땁니다 대킴 2층에서 아 성공한 아 운사님 하여 이번엔 중이다 야무색하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야무색하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야무색하게 이렇게 들어가야죠 아니 이게 왜 안죽어 야무색하게 있던데 야무색하게 있던데 야무색하게 있던데 야무색하게 자 이번엔 중입니다 중 아필 까면 안돼 아필 까면 안돼요 나만 갈게요 폭을 못갔다 폭을 자 일단 자체 시키 미션은 깼습니다 바로 뒤에서 개구발 가는거야 굳이 이거야 안죽으면 말이 안된다 흐흫흫 흐흫흫 어실 7개 아 어실 앞에 까비 어 일단 어실 10개 채왔네요 그래도 위성 앞에만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화생팬 유림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히히은 어시풍 플러스 수고풍 아 뭐야 헐 수고풍까지 아 200개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같은 미션 솔직히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형님 저 안납이 저 핵이라던가요 아까 반장형이 너무 세게 맞아서 그런가요? 허허 이렇게 강태를 위성 때 너무 돌아다녔나? 누가 핵이라고 위성 때 조금 너무 돌아다녔네 반장 바꿔주시면 바로 갑니다 일단 사생님도 200개 감사합니다 미션까지 위성 때 조금 쎄게 쎘나 보다 아 근데 그전까지 예 알겠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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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